남들은 다 취업했다는데 난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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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늘 지혜롭고 좋은 얘기 해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해야지 자꾸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하지 자꾸 어디 가니 무서운 소리만 하고 집안이 누가 잘못되고 물론 그런 얘기를 듣고서 뭔가 자극을 줘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안 좋은 것도 좋게 할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늘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 중심이다? 그럼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도 변해요 좋은 운도 나빠지고 나쁘게 가려던 것도 좋은 운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네 질문 주세요 2022년에 귀인이 들어와서 진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통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귀인이 들어왔을 때 좀 더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더 시너지가 효과가 나겠군요 이제 잠깐 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귀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귀인이냐면 본인한테 먹을 거를 잘 사주고 아주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나한테 선물 공세를 잘 해주고 이런 분이 귀인이 아니에요 내가 현 시점에서 가야 할 곳으로 갈 때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렴의 처에 있을 때 함께 돕고 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귀인인 거지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거 많이 사준다고 절대 귀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 피디님이 내년에 귀인이 들어오는 나이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바로 그냥 뜨는 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내년에 27세 되시는 우리 병자생 쥐띠 우연찮은 기회에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의 손을 내밀어 준다 이러거든요 나를 돕고자 누가 손을 잡아준다 그래 우연찮은 기회에 내년에 이제 27세가 됩니다 우리 이분들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더라도 귀인의 문은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은 본인이 삼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귀인의 운으로 삼재의 안 좋은 기운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32세 되시는 심리생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귀인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내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나랑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나를 필요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 내년에 32세 되시는 우리 심리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바쁠 수 있어요 항상 여기도 나를 찾고 저기도 찾으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뛰어가야 되잖아요 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할 일이 많아지니까 몸을 잘 챙기시길 바라요 몸을 잘 챙기라는 얘기는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여당이긴 한데 선생님이 양띠운세 올린 거예요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노? 맨날 댓글 다는 남자 하나 있다 아이가 그랬더니 혹시 가가 무슨 79년생 아닌가? 왜냐면은 나도 그거 봤는데 이 대표를 하니까 어리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미생으로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덕분 PD님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설마 31세 그러니까 31세지 오래 31세가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못 한 거야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나도 아직 그 부분이 저희 채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30대는 하니까 그렇지 왜냐면 비즈니스라니까 31세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미생으로 본 거지 나도 그거 봤어 그렇게 해서 우리 내년에 32세 우리 신미생분들 건강 잘 챙기고 체력 관리 잘해서 혹시라도 나를 찾는 분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얼른 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 이제 38세 되시는 울축생분들 올해 37세고 내년에 38세 우리 소띠 분들은 이분들도 막 힘든 시간들을 이제 21년도까지 보냈는데 희한하게 22년도 가서는 타지 않는 한두 명의 도움으로다가 자기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년에 38세 되시는 분들 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기인에 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귀인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45세 무호생들 큰 귀인이 등장을 합니다 작은 귀인이 아니고 인생에서 몇 개 되는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나이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노력했던 분들은 내년에 2022년도에 우리 무호생분들 분명히 뭐를 이루고도 이룰 수 있는 어떤 귀인의 손길이 옵니다 놓치면 다시 안 올 수 있는 귀인? 맞습니다 와 그래도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네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달콤한 말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거 많이 사준다고 귀인이 아닙니다 쓴소리 하는 사람도 한 번 더 쳐다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 우리 52세 되시는 우리 신의 생아 돼지띠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분들한테 진짜 귀인의 문이 열려서 좀 내년에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간 조금 저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가 있어요 신의 생들 너무 아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귀인의 손길로다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귀인의 도움으로다가 그동안 고전하고 계셨던 분들은 또 우뚝 설 수도 있고 또 뭔가 정리를 하는 시점에서 어떤 귀인의 운이 열려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 신의 생이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 62세 되시는 우리 신축생분들 엄청 삼재팔란 힘겹게 나셨을 거예요 다 그렇진 않더라도 뭘로 겪어도 분명히 겪었을 건데 내년에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집안으로다가 건강으로다가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고전하고 계셨던 분들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기인의 운도 들어오고 회복의 기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회복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기운도 들어오니까 잘 되겠지요 신축생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2022년도부터는 본인들이 바라고 자는 대로 또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운기가 들어오고 기인의 운도 열리니까 잘 되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나의 귀는 언제 볼까 아 음 네 네 저는 또 애태 자 누굴까요 우선은 20대에서는 네 24살 무인생 범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학업적으로 좀 안 풀리고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누군가의 귀인이 도움으로 인해서 팁 같은 거죠 정보 같은 걸로 인해서 조금 찬스 기회를 맞이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꾸준히 준비하고 있던 게 성과를 못 떴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정보를 준다던가 차라리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어디 항공사 준비하는 것보다 어디 어디 항공사 지금 사람 뽑는데 한번 지원해봐 했는데 되는 거 어 이런 뭐 정보와 귀인 이거 귀인 아닙니까 귀인이죠 그쵸 근데 거기서 또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럼요 꼭 돈만 갖다 주는 게 귀인은 아니니까 네 30대로는요 32살 경호생 말띠 제가 봤을 때는 남녀 궁합 이런 걸 좀 좋게 들어와요 귀인이 네 그래서 뭐 경호생 말띠 남자분들이면은 내 여자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여사친이라던가 내 어머니라던가 이런 여자 쪽에서 귀인이 들어오시고 어떤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연애운 뭐 사랑운 또 혼인운 뭐 예를 들어서 금전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생각을 조금 못했다가 도움을 받아서 혼인을 할 수 있는다던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우리 무슨 일 해보자 이렇게 뭐 동업을 해보던지 아니면 이런 취직을 해봐라 이런 정보를 주신다던지 증매 서는 거 그러니까 야 너 얘 만나봐 해서 소개를 했던 거야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서 궁합을 봤어 천용암 신당에 딱 와서 궁합을 봤는데 어머 어쩜 이제 천생연분이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개로 통해서 내 연분을 만난 거죠 이것도 귀인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56세 병호생 말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금전으로도 많이 안 풀리고 지치고 힘들고 사업 자체 하시는 분들도 터도 안 빠져서 좀 지치고 힘드시고 또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시고 이런 분들은 귀인을 통해서 사업을 열 수 있다던가 아니면 같이 뭐 동업을 해서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거 이분들은 금전으로 귀인이 들어오네요 금전을 뭐 벌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안 나갔던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혀있던 돈을 누군가로 인해서 열린다던가 음 네 근데 또 있어요 이런 분들 비슷한 분들 네 마지막으로 59세 59세 네 토끼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년에 60이죠 네 이제 드디어 네 9수를 지나고 지나서 이제 60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막혀있던 금전이라던가 이런 열리는 운기가 되게 많은데 사람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내 찐 사람이라고 하죠 네 찐 사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찐 사람 동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같이 일할 수 있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맹관계 같은 네 네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년 수전에 들어오신다라고 해요 근데 처음하는 뭐 예를 들어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홍보를 해준다던가 가게 홍보를 해줘서 대박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어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서 좀 길을 열어주는 귀인 음 이분들은 좀 길을 열어주는 음 그런 귀인이라고 해요 아 귀인은 멀리 있을까요? 저는 좀 가까이서부터 돌아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도 특히 어리신 분들 20대 분들이 이거 보고 아마 제 좀 신도들은 많이 찌를텐데 20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항상 이상하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희 강아지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 저 꿈의 몽이요 또 세 번째 세 번째가 이거거든요 선생님 제 귀인은 어디 있을까요? 귀인은 언제 올까요? 근데 이게 귀인이라는 게 왜 이렇게 연연히 하시는지 모르겠는 게 귀인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가까운 지인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뜻밖의 찬스라던가 기회를 갖고 온다던가 이런 게 귀인인 거지 하늘에서 뚝딱해서 금전을 갖다 주고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분들은 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잘 둘러보셔야 되는데 뚜둥 네 여러분 2022년 귀인이 들어오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딱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셔서 좋은 협력을 통해서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소신당입니다 2022년에 네 나에게 귀인이 들어온 나이 나에게 귀인이 들어온 나이 네 스물여덟 돼지띠 의뢰생 돼지띠 학업으로나 이 취직 부분에 있어서 이 라인을 잘 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취직도 요즘에는 엄청 이 관문들이 많대요 이 면접만 보고 옛날에는 그냥 작게나마 이력서 정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문을 넘을 수 없어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이 기운적으로 좋은 취직의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한번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나오고요 이 문서를 잡을 때 이게 내가 혼자만의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이 귀인이 나를 도와줌으로써 이 취직의 문서를 잡을 수 있다고 다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 준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귀인의 덕으로 이 문서를 잡을 때 좋은 회사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시끄러울 일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에도 이 귀인의 힘이 크게 발휘한다고 나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라인을 잘 탈 수 있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윗선임을 잘 만날 수 있는 귀인의 덕이 이 28살 의뢰생 돼지띠분들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35살 무진생 용띠 남자분 이분들은 혼인의 문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인생의 어진 배필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인연자 만날 수 있고 이분들은 영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분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잠시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다고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띠 남자분들 무진생 35살 용띠 남자분들은 미혼 남성분들이라면 이것처럼 희소식이 없겠죠 어진 배필이랬잖아요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크고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분들은 이 어진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배필도 잘 만날 수 있도록 항상 매사에 신중하시고 말씀은 이왕이면 예쁘게 하는 버릇을 가리시면 더 좋은 배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매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3살 경신생 원숭이띠분들 이 여자분들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빌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도 혼인의 문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귀인으로 어진 배필 그리고 인연자가 되어줄 배우자분들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미혼인 여성분들 국수 먹을 일 많이 생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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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